정답, 홍진경 한때 슈퍼모델, 지금은 농구선수 X놈아, 정답! 아니야? 아, 한때 슈퍼모델, 지금 슈퍼마켓 그러면 그냥 밖에 자고 싶은 거야 한때 슈퍼모델 정답, 홍진경 한때 슈퍼모델 슈퍼모델이였나? 어? 이런 식인가 봐요 의미가 약간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정답, 홍진경 한때 슈퍼모델 그럴리가 그런 접근이에요? 아, 진짜? 아, 진짜 못되겠었나 봐 누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접근이 맞대잖아요, 누나 근데 이거 기사들이 우리 사이를 달라놓게 하네 갈기갈기 찢네 한때 슈퍼모델 장난하나 정답, 한때 슈퍼모델 믿기 힘든 사실? 한때 슈퍼모델 믿거나 말거나 한때 슈퍼모델 믿거나 말거나 한때 슈퍼모델 믿거나 말거나 정답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어떡하냐 아, 그래도 누나 나는 기붕파 여자랍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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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쿠타 정답 정답